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웃는 얼굴의 살인마로 알려진 키스헌터 제스퍼슨의 사건입니다. 제스퍼슨은 5년 동안 트럭을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한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는 희생자들의 시신을 여러 주의 고속도로 근처에 버렸고 경찰은 연쇄 살인범을 체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범죄 사실은 제스퍼슨이 언론에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드러났는데요. 그 편지에는 웃는 얼굴 그림이 사인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키가 198cm에 몸무게가 110kg의 거구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폭력적이고 문제가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의 큰 체구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은 외로운 아이였으며 동물을 학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계속해서 문제에 휘말렸고 자신을 괴롭힌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제스퍼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트럭 운전사로 취직했습니다. 제스퍼슨이 20살이던 1975년에 결혼했고 3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몇 년 후 아내는 제스퍼슨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90년 결혼 15년 만에 제스퍼슨은 이혼했습니다. 이제 그의 첫 번째 살인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0년 1월 23일 화요일 저녁 23세의 톤자 베넷은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을 합니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의 날씨는 습하고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단골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집에 도착한 톤자는 맥주와 와인을 번갈아 가며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취해버렸습니다. 처음에 톤자는 키 크고 덩치 큰 제스퍼슨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스퍼슨은 그녀가 술에 취한 것을 눈치채고 접근했습니다. 제스퍼슨은 맥주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하며 술을 한 잔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톤자는 흔쾌히 동의했지만 이 순간이 그녀의 젊은 생애가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거대한 남자는 톤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매우 순진했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랐나 봅니다. 제스퍼슨은 톤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확인해보니 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톤자에게 집에 많은 돈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톤자는 그의 집이 가까이 있다는 말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갔지만 그곳이 덫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스퍼슨은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대신 그녀를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가 끝나고 옷을 입기도 전에 그녀에게 매우 거칠게 냉소적인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고 제스퍼슨은 톤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톤자 베넷은 제스퍼슨의 공격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제스퍼슨은 목을 조르고 톤자 베넷은 사망하고 맙니다. 그는 톤자의 시신을 외진 곳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톤자의 가방과 신분증을 강가해 덤불 속에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우연히 행인이 톤자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톤자의 죽음은 지역 신문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문기사는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과 경찰의 발표를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반나체 상태로 발견되었고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확인했으나 용의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57세의 라번 파블리나크는 톤자의 살인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범죄 소설의 열렬한 팬인 그녀는 경찰 업무에 정통했습니다. 라번은 톤자 베넷의 살인사건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꼼꼼히 읽고 메모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용해 소스노프스키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 신고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실행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의 이름을 알아내고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즉시 라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번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고 심지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실형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사에게 소스노프스키의 신체적 폭력에 당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스노프스키가 톤자 베넷을 강간하고 살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번은 소스노프스키가 자신을 협박해 범행을 도울 수밖에 없었으며 시신 처리까지 복잡한 세부 사항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라번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녀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라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고 소스노프스키도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소스노프스키는 당연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몇 주 동안 형사는 라번을 신문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새로운 사실이 생각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형사들은 라번을 톤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 데려가 정확한 장소를 지목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장소를 정확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톤자의 개인 물건과 중요한 것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라번과 소스노프스키는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던 소스노프스키는 사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하자 하지 않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1991년 2월 라번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스노프스키는 종신형을 라번은 신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번은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감된 상태에서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편 톤자를 살인한 키스 제스퍼스는 미국 전역을 운전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이 톤자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경찰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경찰 아카데미에 입학했으나 훈련 중 심각한 사고를 당하면서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워싱턴 주로 이사한 그는 다시 트럭 운전사가 되었고 전국을 운행하며 이동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살인은 톤자 베네시였고 몇 년 동안 네브레스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오리건, 와이오밍을 이동하면서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9월에는 32세의 신시아 린로즈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근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죽음이 약물과다 복용으로 여겨졌으나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거짓 자백한 라범 파블리나크에 쏠리는 것을 보고 제스퍼스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스퍼스는 자신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해범이라고 글을 남기며 웃는 얼굴을 그려서 익명의 쪽지를 공중화장실 벽에 붙였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그는 언론과 검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웃는 얼굴이 그림으로 서명되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제스퍼스에게 스마일 페이스 킬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비록 편지들이 경찰에 전달되었지만 1995년까지 누가 보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스퍼스 내 다음 희생자는 26세의 로리 앤 펜틀랜드의 시신은 1992년 11월 오리건주 세일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목이 졸려 살해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7월 캘리포니아 산타넬라 서쪽 고속도로에서 또 다른 신원 미상의 희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사망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제스퍼슨이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그녀를 언급하면서 사건 조사가 재개되었습니다. 1년이 또 지나고 1994년 9월 14일 플로리다 크레스트뷰 서쪽 고속도로에서 여섯 번째 희생자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을 감식한 결과 40세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21세의 앤젤라 서브라이즈는 제스퍼슨의 일곱 번째 희생자가 되었으며 그녀의 시신은 1995년 9월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실종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덟 번째 희생자는 제스퍼슨이 아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스퍼슨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41세의 줄리 앤 위닝엠은 1995년 3월 10일 워싱턴주 워쇼걸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희생자들처럼 그녀도 목 졸려 살해되었고 그녀의 시신은 고속도로 근처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줄리의 친구와 가족은 제스퍼슨과의 관계를 제보하고 경찰에게 첫 번째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때 형사 리퍼 크너는 줄리 앤 위닝엠의 살인사건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줄리가 제스퍼슨을 약혼자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1995년 2월 유타의 식당에서 만났고 두 사람은 워싱턴까지 티치하이킹을 했습니다. 그녀의 지인들은 그 남자를 덩치 큰 사람이자 거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형사 버크너는 제스퍼슨이 일하던 운송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때 제스퍼슨은 펜실베이니아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거쳐 서부 해안으로 돌아오는 제스퍼슨의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1995년 3월 22일 버크너는 뉴멕시코에서 제스퍼슨의 흔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보안관들의 도움을 받아 제스퍼슨을 체포하고 6시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제스퍼슨은 진술을 거부했고 그를 체포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스퍼슨은 애리조나로 운전하며 이동했으며 형사 버크너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제스퍼슨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죽고 싶은 마음에 수면제를 먹었지만 그의 거대한 체구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3월 24일 제스퍼슨은 줄리 위닝엠의 살인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리고 형에게 보내는 편지 두 통을 썼습니다. 운이 다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삶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나쁜 상황에 빠졌고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며 여자를 죽였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문제화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처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5년 동안 살인자였고 8명을 죽였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나는 잡히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체포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스퍼슨은 편지를 붙이고 형사 버크너에게 전화를 걸어 줄리 위닝엠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종신형을 선고받거나 사형을 피하기 위해 자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형사 버크너는 제스퍼슨을 워싱턴으로 데려오기 위해 애리조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스퍼슨은 살인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제스퍼슨은 형에게 전화를 걸어 편지를 파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형은 변호사와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증거를 숨기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편지를 넘기기로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는 신문에 실렸습니다. 한편 형사 버크너는 전국의 경찰서와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제스퍼슨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미해결 살인 사건이 다른 관할 구역에도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만에 전국의 여러 경찰서로부터 16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때 DNA 검사로 제스퍼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제스퍼슨이 용의자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제기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스퍼슨은 기자들과 웹사이트에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편지에서는 자신의 감성적인 면모를 설명하고 희생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발견했을 뿐이고 부당하게 남의 범죄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스퍼슨은 줄리 위닝엠 살인 혐의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에게 다른 범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제스퍼슨의 편지 필적을 조사하여 캘리포니아에서 3명, 오레건에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제스퍼슨은 벤쿠버 신문에 웃는 얼굴 살인마가 자신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잡히고 싶었다고 암시하며 자신의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스퍼슨은 톤자 베넷을 살해한 범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형을 당하지 않으려는 술책이었습니다. 그는 와이오밍으로 송환될 경우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톤자 베네사린을 자백하고 오리곤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 오리건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을 노린 것입니다. 또한 오리건의 선고로 와이오밍의 재판을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오리건에서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신문사 기자들이 제스퍼슨에게 접촉했습니다. 제스퍼슨은 소스노프스키와 라번 파블리나크가 무죄이며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톤자의 가방과 신분증의 장소를 정확히 밝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확인이 되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두 사람은 빠르게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국 소스노프스키와 라번 파블리나크는 풀려났습니다. 한편 제스퍼슨은 언론과의 소통을 계속하며 더 많은 살인 사건을 자백했습니다. 제스퍼슨은 전국적으로 160건의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병든 양심 때문에 자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자백을 철회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그의 에세이 나는 거짓말쟁이다에서 대부분의 자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의 살인자로 알려진 제스퍼슨은 8건의 강간과 살인 혐의로 4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스퍼슨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조건으로 사형을 면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를 가석방 없이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오리건 주립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그의 나이 69살입니다. 오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